트윙 어떻게 봐! 어? 너무 예바봐. 아침에 지금 야곤하여. 안녕하세용. 안녕. 그러면 아마 슈터상도 있어요? 호동민, 이강민, 메시, 호날두. 메시? 호날두. 뭐 쥐다? 쥐다? 와... 굴복이... 오늘은 축구 역사상 최고의 라이벌인 메쉬와 호날두를 공개해보는 시험입니다. 난 솔직히 메쉬팜 나 진짜 무서워 이번에 월드컵 때 메쉬가 진짜 멋있었어서 어 맞아 진짜 좋은 사람 진짜 대단하구나 싶긴 했어 레전드 찍었지 진짜 먼저 메쉬의 베스트 볼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이런 거 진짜 멋있을 것 같아 맞아 와 뭐야 이렇게 가볍지 않아 우와 저런 거 무릎으로 받아 있는 거 너무 신기한 거 같아 여기 보일까? 근데 너무 슨시판이다 저걸 어떻게 안 보여? 젊을 때네 어 확실히 젊으시네 아 깔끔하다 깔끔하다 진짜 우와 예상치 못한 슛이다 어머 어떻게 저렇게 나와? 공이 거의 자석처럼 끌려가는데 여기서 안 벗어나잖아 메쉬 맞아요 맞아요 솔직히 이렇게 이렇게 힘든 메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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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와 뭐야 이거? 뭐야 지금 사람이야 내가 죽어서 기계가 치는 거 같아 진짜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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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색깔이다 우와 어머 몇 명을 찍은 어머 어머 5명을 채취 메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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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왜? 이게 들어간다고? 아니 이거는 솔직히 상대방 입장에서 약간 박탈감 느껴지겠다 그러니까 메쉬 메쉬 진짜 어떡해 예쁘다 오늘의 앞도 있네 品 우와 미친 거 아니야? 미친 거 아니야? 와 진짜 대박이다 저 정도면 거의 영화의 한 장면 아니야? 약간 짜여진 각본 같은 느낌이다 저거 진짜 압도적인 재능이라는 거 있지? 사채 형은 메쉬 처음 보는 거예요? 경기연으로 처음 봤어요 진짜? 오늘 보면 안 돼 경기연으로 처음 봤어? 진짜? 이번에는 호날두 베스트 골목을 한번 볼게요 어 네 저 뭐라고? 저거 달리 달리 와 이거 레전드 영상이다 진짜 우와 저거 뭐야 날라다녔어 날라다녔어 진짜 날라다녔어 저만큼 뛰는 것도 있고 우와 저 달리 잘하고 우와 극도감이 극도감 우와 저렇게 멀리? 저기서 아 이게 호날두 그 이게 시그니터 포즈 같은 건데 킹박폼 진짜 대단하다 으아아아 으아아아 르너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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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거는 거의 돼서 근데 이 사람은 확실히 돈에서 투하는 힘이 너무 붙어진다 응 저 차는 거에서 꼴이 너무 시원하게 들어가지 않아? 그럼 저거 맞으면 죽을 거 같아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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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왜 이렇게 쳤는데 대제각이 뭐야? 대제각이 뭐야? 대제각이 뭐야? 우와 아 되게 약간 퍼포먼스 잘하네 어머 다 뭐야? 으아아 뭐야래? 에어버리 스타송이라는게 이런거 같아 2023년 4월 16일 기준 골을 가장 많이 넣은 사람이 누구일까요? 뭐 호날두? 834골 834골? 호날두가 1위예요 힙합할 때 캐릭터 붙잖아요 다운될 때 호날두가 나 웃기만 하면 그냥 엄청 미쳐가지고 2위가 805골로 메시예요 아.. 사람들이 이거 똑같지 알겠어 이렇게 하면 나갔다고 우리 흥민선은 얼마 정도 했을까요? 흥민선은 아직 막 열심히 해야 될 거예요 메시와 호날두는 각자 나라에서는 거의 힘이라고 해요 작년 카타로그에서 그리스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보러 가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서 어? 근데 그거 다 하더라고요 네 진짜 메시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메시의 개인기랑 드리블을 한 것 같아요 거의 무호기일 것 같다 메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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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다 이끌어? 왜 이렇게 이끌어? 왜 이렇게 이끌어? 아니 저게 사실 알고 보면 둘이 메달아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1대 11로부터 도 있겠어? 어? 메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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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 아니 아니 아니요 옆에 보면 방 asp 1번 5만 어디 오는지 확인하고 아 미친 거 아니야 약간 우리 막 고장님 일부러 막 피해드리잖아. 아니 아무것도 안 해도 픽픽스러워. 야 그 기익한다. 정리대가 많다. 최고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. 작은데도 견장한 감정을 지키는 게. 무슨 군단을 끌는 건 아니네? 골을 안 넣어도 감탄하게 돼. 우와 우와 우와. 맞아 저거 안 뺏기는 게 너무 대난하다. 와 나 이런 부분에 축구 넘어가고 싶어. 그러니까 뭔가 해보고 싶어. 보지 말 안 치고 날 선판 찍었을 때. 진짜 대빡쳐서 밀었을 거 같아. 와. 골을 못 넣었어도 이게 말도 안 돼. 약간 뭐라 해야 될지 기선제 같은 날. 공을 뺏는다는 게 아니라. 이 사람 다리를 부셔버린다는 생각으로 수비 현상이 진짜 많아요. 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라 해야 될지. 공을 빼서 어떻게라도 뭔가 태클이라도 벌어보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이번에는 허나이더의 개인기랑 그룹은 한 것 같아요. 두 사람 개혈 받았을 거 같은데. 아 근데 나 약간 뭐라 해야 될지 좀 수치스러워. 아 근데 쟤는 등으로 되게 잘 받는다. 나 한 개로. 뒤에도 눈이 달렸나 봐. 그러니까. 사람 바보 감들기 아니야. 아 엄청 화려하다. 우와! 소홀이 아니냐고 소홀이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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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사람은 뭔가를 막 보여주는 느낌인데. 저 사람한테 눈을 안 눈치는 것도 신기하다. 폰을 썩 빼놓는 그런 느낌이에요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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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뻐라, 지금 상대편은 야골라야골라 봐봐, 발도 엄청 발도 와라 아니, 상대가 어디로 어떻게 할지 아는 것 같아 고마워 우와, 뭐야? 또 못할 때야? 근데 축구 못했어도 어떤 부단에서 데려가겠다 너무 잘생겼네, 퍼포먼스가 너무 좋으니까 공이 한 번쯤은 나갈려고 하는데 그걸 끄끈이 지켜내서 아는 럼이 안 모르겠다 동작이 되게 많이 커서 얘가 뭔가 되게 압도적으로 엄청 잘해 보였다 여러분들 발롱도르라고 하세요? 발롱도르? 발롱도르랑 1년간 세계 최고의 선수에게 주어진 상인데요 그래서 메시가 총 1번 부단을 받았어요 와! 호날두는 5번을 받았어요 굉장히 너무 신기하다 호날두를 지친다 해도 메시가 있고 그러니까 뭐 메시를 지친다 해도 호날두가 있으니까 12년 동안 선수 2명만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아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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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 다 해먹었네 메시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으로 아르헨티나 팀을 우승했어요 우승으로 함으로써 이제 축구 선수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상대로 다 받았어요 와 호날두는 아직 월드컵 우승을 못했어요 아 어떡해 호날두 너무 다스러워 보겠다 그래도 호날두는 인스타 많으니까 메시가 호날두는 계속 나오잖아요 호날두 메시는 박지성이 한참 뛸 때도 있었고 박지성 근태해서 진짜 아기 낳아서 할 때 소은민이 나와서 할 때까지 메시랑 호날두는 계속 있잖아 우리나라 선수들도 잘하는 선수 너무 많잖아 외국에서 좀 잘하죠 그래서 그 선수들도 오래오래 활동하면 좋을 텐데 경기를 보러 갔다가 나 그런 적이 있어요 네 경기 보러 갔어요 저 엘클라시프고 뭐 학교요? 다리컵 있을 때 선하윤이 혹시 다 있을 때? 아니 다 이런만 하면 안 될 거 같긴 한데 호날두 남두패스 안 하실 것 같아요 안녕 바이